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라도 상대방이 지나치게 여러분들 그냥 저자세로 자기를 대하거나 또 함부로 대해도 될 정도가 되면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접을 받으려면 스스로 좀 여러분들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본인 자신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나 여당을 보게 되면 마구잡이로 여러분들 그냥 대하더라도 직소리를 못하니까 상대방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라도 직소리를 못한다는 것을 알면 인간이라는 것은 무지합의하게 이런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식물 대통령 차원이 아니고 그냥 허우대가 멀쩡한 그냥 채우는 보리자리 여러분들 역할을 하다가 그 역할을 3년간 못합니다. 그 역할을 3년간은 3년이 너무 긴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3년 동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죠. 윤석열 거부권 법안들을 모두 다 패키지에서 발의하겠다.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대승을 했는데도 방한 놈들이 꼼짝 달살을 안 하니까 찍소리 못하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밟는 겁니다. 무지하게 밟는 것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쫓아내는 거겠죠. 벌써 국힘당 내부에서 뭔가 반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과하라 본래 인간이 그런 겁니다. 줄 게 없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줄게 국민의힘의 선거는 다 끝난 것이고 자기들의 인기가 여러분들 뭐죠 대통령님보다 더 긴 거고 용산 눈치 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간성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줄 게 있으면 입도 다물고 눈치를 보지만 줄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그 자리에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제 개나 세나 다 돼야 될 겁니다. 단액 하더라도 국힘당 내부에서 반란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 여러분들 그냥 함부로 짓밟아도 표를 뭐죠 280만 표 300만 표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승부를 바꾸더라도 꼼짝 달싹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면 인간들이 그냥 짓밟지 않겠습니까 그냥 짓밟는 겁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제일 요구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를 내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대통령이지만 너는 그냥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고 우리가 실제로 다 대통령이다 이 이야기죠.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선거 결과 다 만들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고 보궐선거할 때마다 다 이런 조작해서 이러면 뭐죠 더블당이 압승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라는 건 따놓은 당상인데 어이 윤 어떻게 할 거야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3년 내내 저런 꼴을 봐야 되고 동시에 3년 지나고 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기고만장한 것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 지하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을 지경이 지금 된 겁니다. 제가 좀 심하게 나무라는 것은 당신이야 나가고 나면 재산 있는 이런 마누라들이고 잘 살겠지 걔 키우면서 그러나 우리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이런 국민들 소리가 안 들리냐 이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통과시키겠죠. 모두가. 직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9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나머지를 전부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협조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협조 못해 그럼 나가 그거 이야기죠. 의 윤석열이 협조해 못해 그럼 그냥 나가 안 나가 그럼 우리가 나가게 해 줄게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한 이야기인 거죠. 그 모든 것이 대통령이 굳세게 선거 부정 문제를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윤 대통령에게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 어차피 안 할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게 이름들 광주광역시 조작사트 이게 대전이고 충남이고 이게 광주입니다.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굳이 조작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주광역시는 97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 동 가운데 두 개의 동을 제외하고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구라든지 부산과 달리 차익값이 3.95%포인트로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조작할 필요는 없거든요. 광주는. 그런데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텃밭이기 때문에 조금만 조작하면 당선을 더 확실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조작이 일어난 것이 광주광역시인 거죠. 그러니까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 결과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상호 대조하게 되면 선거부정의 실상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알기가 쉽죠. 어차피 호남권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많이 손을 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조금 몇백표 몇천표 정도만 손을 대더라도 확실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행한 그런 소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제야 H님께서 전수조사에서 내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충남입니다. 충남에는 208개의 은면동이 있습니다. 딱 한 군데 빼고 전부 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이 더 큰 겁니다. 207대 1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고 위조 투표율 투입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타바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충청남도 선거결과 인 겁니다. 이런 선거를 이제 영원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선거 하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재앙을 해가지고 뒤 엎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구조를 부수는 일은 아주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월 10일 전과 후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 크게 바뀐 겁니다. 이걸 평생 동안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불법과 이런 무법을 그냥 감내하면서 자식들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딱한 상황인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윤 대통령이 침묵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것이 충남에 있는 대전입니다. 대전. 대전은 여러분들 81군데 이게 81군데인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전부가 다 대전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81대 1입니다. 81대 1.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든 81대 1입니다. 대전광역시에도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과 평균값이 11.58%인 겁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국힘과 윤 대통령 윤 정부가 선거 사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4월 10일 이 결과를 제도 계획 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립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를 결정하는 그런 체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선거 조작국이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안 알려지겠습니까 국제사회에 지금 이에 다 쉬쉬하지만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허접스러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그냥 선거 조작 해 가지고 선거는 그냥 요식행위 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선거대회 한 겁니다. 참 딱하게 된 것이고 이제 내일 모레 5월 9일 날 그나마 이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투표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파일 이런들 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 삭제가 되는 날인 거죠. 그리고 또 10일 날은 30일이 지나기 때문에 후보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거죠. 참 이렇게 딱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똑똑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런 뭐 저 불법이 그냥 완전히 자리를 잡는데 뭐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 것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에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